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인데요 비밀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기 쏙쏙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비밀키, 비밀키는요 비, 비밀키의 비고 그 다음에 대칭키, 비대 대칭키라는 건 뭐예요? 대칭은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대단, 대단, 단은요 단일키, 비대단, 비대단, 비가 대단해요 비밀을 지키는 게 대단해요 편하신 대로 암기하세요 비대단, 비대단 비밀키는 대칭키, 대칭은 똑같다 비밀이 하나잖아요 너가 갖고 있는 비밀, 내가 갖고 있는 비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일키, 대칭, 똑같다, 하나, 단일 그래서 비대단,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대단의 대, 대, 대 비밀키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대스 알고리즘을 써요 DS, 대스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비대단의 대, 대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됐네요 비대단, 대스 갈까요? 암호화하고 보코화의 속도가 빠르다 왜 그러냐면 대칭키, 단일키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키가 하나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작아요 왜? 대칭, 단일 다 통해요 대칭, 똑같고 단일,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비밀이라는 건 1대1 너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킬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정성은 키의 길이 안전하다는 거는 키의 길이라든가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다죠 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안전하냐 안전하냐는 키의 길이라든가 그게 보안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비밀성 유지 여부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하고 복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 아까 제가 동일하다가 동일이 뭐예요 대칭이잖아요 대칭 동일 대칭 대칭이니까 똑같으니까 키가 하나니까 단일 단일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비대단 됐네요 그리고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송신자 수신자가 서로 동일 대칭 하나의 키 단일 비밀키를 가진다 비대단 비밀키는 비대 동일 대칭 단일 하나 비대단 됐네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일키 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비대단 대 대표적인 방식은 데스방식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데스방식은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56비트의 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64비트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맞다 틀리다면 구분하시고요 데스방식은 56비트의 키를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64비트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비밀키는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한다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거는 공개키에요 공개키 또 갈까요 비밀키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암호화와 복구하는 속도가 느리다 대칭키 단일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데 속도가 느린 거는 공개키에요 네 비밀키 암호화 기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인데요 공개키 공개하겠다라는 뜻인데 얘는요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돼요 공 비 이 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비 이 뭘까요 공개키는 공개키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중키 두 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공비 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공개키는 비대칭 그 다음에 이중키 두 개의 키가 있어요 됐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편함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자물쇠 그죠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함이 여기다가 이제 우편 구멍에다가 편지 우편물을 집어넣어요 공개되어 있죠 여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키 얘를 우편물을 꺼낼 때는 뭐예요 여기 열쇠를 넣어서 열어서 우편물을 빼내는 거예요 우편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밀키 개념이에요 됐네요 우편물을 넣을 때는 이 열려있는 구멍으로 공개되어 있는 구멍으로 우편물을 집어넣어요 아무나 하지만 꺼낼 때는 꺼낼 때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꺼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공개키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왜냐하면 비대칭 키가 두 개니까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그리고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얘는 왜 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왜 키의 분배가 용이하냐면 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키의 수가 적다 비밀키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본 거 암호화할 때는 암호화할 때는 공개해요 암공 암호화할 때는 공개 암공 우편물처럼 우편물을 집어넣을 때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막 집어넣어요 암공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꺼낼 때는 복호할 때는 암공 복비 꺼낼 때는 비밀키 꺼낼 때는 열쇠가 있어야 되듯이 암공 복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로 하고 복호할 때는 비밀키로 한다라는 거죠 비밀키를 모르면 결론적으로 원래대로 못 돌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키가 없으면 우편물을 못 빼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비 암공 복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네요 그리고 또 알고 가셔야 될 거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서로 다른 비대칭 두 개의 키 이중키 그래서 아까 공비 됐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방식은 알사 방식이 있어요 알사 방식 요거 같은 경우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알사람들은 알사람들은 다 한다 알사 알사람들은 다 한다 공개키 쓰는 알고리즘 방식은 알사 방식이에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알사람은 다 한다 알사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알사 방식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전자우편 보완에 PGP 방식이 이 알사 방식을 써요 공개키 알사 방식을 이용합니다 PGP Pretty Good Privacy 의학자인데요 큰 힘이 없고 Pretty Good 매우 좋다는 얘기잖아요 프라이버시 비밀이 지키는데 매우 좋다 전자우편 보완 방식인데 PGP가 공개키 알사 방식을 이용한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됐네요 공비 암공복비 알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대표적으로 DES가 있다 DES가 아니고 뭐예요 알사람은 다 한다 공개돼서 알사람은 다 한다 그래서 공개키는 알사 방식을 사용한다 공개돼서 알사람은 다 한다 알사 네 공개키 암호화 기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방화벽 암호화 기법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통신을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 안 할지 이게 통신이잖아요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각 네트워크 위치의 유형에 따른 바로 이 부분 외부 연결의 차단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연결되는 막아버리고 또 알림 설정도 가능한 거고 IP 주소라든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너가 정말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인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접속을 차단시켜버려요 아까 외부 연결의 차단 바로 이 부분이죠 접속을 차단해서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한다 단일화함으로 해가지고 방화벽의 기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로그 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LOG 로그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그는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로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 진입의 흔적을 갖다가 찾아요 그래서 역추적도 가능합니다 방화벽 역추적 가능하다 물론 로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 접근하는 것을 당연히 방지하는 거죠 방화벽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 맞는 얘기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록을 만들어서 아까 그 로그 기록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한 성공한 연결 시도 또 실패한 연결 시도 이걸 갖다가 기록할 수 있다 로그 기록 역추적 가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튀어나오는데 명백히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 아주 강력하죠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금지한다라는 적극적인 방어 개념이 방화벽이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게 플락시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플락시 P-R-O-X-Y 플락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 우리가 대리하다 대리 대신하다 무언가를 대리하 그 뜻이 플락시예요 우리가 보통 플락지 플락지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플락시 대리 서버입니다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역할이 플락시 서버예요 대리 그래서 얘는 방화벽의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기능도 있어요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캐시 캐시가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락시 서버의 기능 방케 방화벽과 캐시 기능 방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해요 플락시 서버의 기능 방화벽 기능 캐시 기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봤던 사이트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캐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니핑 스니핑인데 우리 SNIFF 스니프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훔쳐보면서 네트워크의 패킷 P-A-C-K-E-T 패킷은 뭐예요 전송 단위잖아요 패킷을 엿보면서 아카운트 계정과 패스워드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예요 계정과 패스워드를 갖다가 훔쳐내는 기법 스니핑 냄새를 맡으면서 그 뜻이에요 네트워크의 패킷을 엿본다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니핑 그 다음에 피싱 피싱이라는 거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범죄입니다 범죄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요 그래서 가짜 웹사이트나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 비밀번호를 갖다가 입력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돈을 빼낸다거나 또는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피싱이라고 하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우리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말보다 디도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디도스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디라는 거는 분산을 의미하는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에 디나이얼 거부 오브 서비스 서비스 거부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 분산된 형태 그래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한다 분산된 개념이고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전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비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버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해 버리는 행위 그게 바로 디도스예요 알고 가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방화벽은 방화벽은 파이어월은 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의 내용을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내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방화벽 공부를 안 하면 맞는 얘기죠 아니에요 외부로 나가는 패킷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걸 갖다가 그 패킷을 갖다가 검증하는 게 체크하는 게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의 내용을 체크한다 뭐가 방화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화벽이라는 게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인데 안에서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의 내용을 체크한다 네 방화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감염 부위에 따라서 부트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러스로 구분이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부팅과 관련된 부분에 걸리면 부트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파일 자체에 감염되면 파일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를 한다라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에 당연히 감염이죠 우리 바이러스라는 거는 감염이라는 게 꼭 따라오잖아요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 그게 바로 바이러스고 주로 복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분별하게 다운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이 최신 버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백신이더라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한 다음에 사용하라 라는 거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해줘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라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에서 사용을 하라 이게 바로 바이러스 예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즈 디펜더 그래서 스파이웨어와 그 밖에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윈도우즈 디펜더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이러스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요 하드웨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